존경하시고 자리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년 45년의 송정희 목사님 목양교회의 37년의 목회 참으로 오래전에 믿음의 무리를 이 땅에 목양교회를 대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아버지로 부르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목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흔신하시니 또 이렇게 목회해 오신 우리 송정희 목사님 하나님 복의 복을 따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숨을 통해서 양육받은 성돈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끝을 보면서 울고 웃고 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성숙한 성도로 양육시킨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